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2024년 2회부터 실시하는 승강기 기능사 지참 준비물에 대한 유의사항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3년 10월 19일에 발표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조금 길기는 한데 핵심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평소에 연습할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용하셔서 불이익받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맞아요. 큐넷, 자료실, 공개문제, 공개문제가 올라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에는요. 시험감독위원이 일단 준비물이 적정한지, 그 개수가 맞는지 여러분께 확인하는 시간을 드리잖아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께 직접 시험 시간에 산정되지 않는 시간을 드리니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혹시 재료 사용이 조금 미숙하거나 혹은 위해를 위험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에는 감독위원이 전원이 합의하게 되면 실격 처리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너무 위험한 행동 같은 거 하지 않으시기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게 산업현장이 아니기는 하지만 산업현장을 축소해서 시험장에다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복장들, 예를 들어 운동화라든지 아니면 작업장갑 같은 거는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참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바로 시험장에서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여러분께 분위기 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험장에 맨발에 슬리퍼 신고 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근데 이런 거는 안전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장에 오는 에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것은 좀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공구 같은 거 시중에 유통되는 원형, 원래의 모양으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개조한 것들 이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속류 망치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와이어로프 작업하게 될 때 소켓을 이렇게 망치로 때리게 되는데요. 자, 이때 금속망치로 하게 되면 그 소켓이 조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이제 고무망치 같은 거, 플라스틱 망치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금속망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원형으로 지참하시고 개조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강조하고 있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수동 드라이버인 경우에는 회전형 철물 부착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눈금 있는 수평계나 수평자, 수평계 부착한 자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기기능사나 전기기능장에는 해당되는데 승강기에서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쨌든 개인이 커스터마이징 한 거, 완전 시험용으로 특별하게 제작한 것들 자,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기능사, 전기기능장과 함께 승강기기능사에서도 제어반 작업이 들어가니까 자, 이때 인쇄된 스티커, 릴레이라든지 12핀 베이스에 맞는 인쇄된 스티커 있는데 자, 이거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안 된다고는 해요. 자, 그 이외에도 공구벨트, 자석밴드, 지그, 치공구, 자석 이런 것도 안 된대요. 특히 자석,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제어반 작업할 때 자석 붙이고 그것에 따라서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 자,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도면 보고 직접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수제작 회로시험기 등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아,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딱 표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운동화 신으셔야 되고요. 회로시험기와 드라이버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요. 회로시험기는 그냥 또는 멀티테스터 가지고 싶쇼라고 했는데 여기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동작시험기기는 사용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램프라든지 버저, 간이검사를 할 수 있는 동작시험기기 자, 이런 거 가져오실 수 없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원래 충전 드릴 가능인데 이제 충전 드라이버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요즘에는 다 충전 드라이버를 사용하니까 사용 가능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에서도 직각자, 삼각자, 철자, 줄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연기자, 플라스틱, 자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규격이 500mm, 즉 50cm 이하의 것으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이것도 역시 사전 준비 작업 금지예요. 시험을 위해서 특별하게 눈금이 매겨져 있는 것들, 우리가 제업 안에서 선을 긋기 유용한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스킹 테이프라고 되어 있죠. 마스킹 테이프도 일단 사전 준비 작업 금지였는데요. 이제 마스킹 테이프와 함께 견출지도 역시 사전의 준비 작업 금지라고 되어 있으니 이 내용도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져올 수 있는 거, 자화기나 수평계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화기는 드라이버용이고 수평계는 규격이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께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평소에 연습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도 이런 내용을 잘 알아두셨다가 시험장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꼭 연습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고요. 혹시 이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댓글 보고 여러분께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결과 얻으세요. 고맙습니다.